아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얼마 전에 소환이었는데 소환? 소환 있으면 대안도 있겠네 진짜 있어 아 진짜 있어? 그럼 소환은 뭐고 대안은 뭔데? 오늘 절기가 소환입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환 대안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알겠지? 그러면은 나는 나름대로 대안을 즐기러 가볼게 간다 얘 어디가 얘 어디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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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